5. 오산 침내교회 할렐루야! 오산 침내교회의 골동성전을 섬기는 박종식 목사입니다. 지금은 오산 침내교회가 제공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운에 움츠렸던 이 땅에 올 것 같지 않았던 봄이 어느덧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늘 바쁜 일상을 살며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듯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도와줄이 없고, 기댈 곳 없고, 내 속에 있는 답답함을 나눌 사람 없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두 팔 벌려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있기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남은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